안녕하세요. 리듬앤토크의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에서 정말 필수 동사죠. 바로 두인데요. 두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요. 바로 new, undue, doable입니다. Let's take a look.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요. 바로 국민 필수 동사이죠. 무엇을 하다라는 뜻의 new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 단어는 내가 발음도 너무 편하게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신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틀리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짧게 뱉는 발음의 do 이런 발음보다는 깊은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do 이런 발음보다는 new, new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do you have milk? do you have something? do you have a pen? 이렇게 표현할 때 do 이런 느낌보다는 깊게 발음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new. 그렇죠? 한 번 더. new. 그렇죠? 자, 두 번째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오늘 지금 막 배운 이 new 단어가 있는데 앞에 on이 붙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있죠. 자, 뜻을 보면 무효로 만들다. 뭔가를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즉 제 상태로 만들어 놓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I can't undo the pas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과거를 돌릴 수가 없어. 과거를 되돌릴 수 없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과거를 뭔가를 제 상태로 돌리다 라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undo or not 이렇게 표현하면 매듭을 풀다. 뭔가 잠기거나 묶인 거를 풀다 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강세는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살펴보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undo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undo. 좋습니다. 한 번 더. undo. undo. 좋아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자, 전미사 able이 뒤에 붙죠. 그리고 do. 우리가 배운 do. 무엇을 하다 라는 뜻인데 자, 일단 able이라는 단어가 뒤에 딱 붙으면 뭐가 가능한 이렇게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무엇이 가능한 이런 느낌으로서 표현할 때는 doable. doable, do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무언가가 가능하다 라고 표현할 땐 it's do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까지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it's not doable by today. it's not doable by to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살펴볼게요. 그렇죠. 앞에 있습니다. do 반어에 강세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doable. 그렇죠. 한 번 더. doable. 그렇죠. excellent.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또 이 문장을 풀 센텐스로 느낌과 발음 그리고 액센트까지 제대로 한 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그삼플 센텐스입니다. 살펴볼게요. do였죠?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what did you do in there? 자, 너 거기 안에서 뭐 했니? 너 그곳에서 뭐 했니? 라는 느낌이죠. 자, 묻고 있어요. what. 그렇죠. 여기에 강세가 있죠. what. 그리고 did you가 아니라 발음이 did you. 이런 발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 발음이 나야 돼요. what did you do? 그리고 우리 강세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what did you do in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너 거기서 뭐 했니? what did you do in there? 한 번 더. what did you do in there? 한 번 더. what did you do in there? 그렇죠. 이렇게 강세 살려서 문장 만들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이제 다시 대돌이기에는, 대돌리기에는, 다시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는 표현이죠. 자, it's too late. 자,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 무엇을 하기에는, to undo it now. 이런 문장이죠. 자, 여기에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it's too late to undo it. undo it now.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 어떻게 표현해요? it's too late to undo it now. 한 번 더. it's too late to undo it now. 한 번 더. it's too late to undo it now. 그렇죠. 자연스럽게. it's too late to undo it now. 한 번 더.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 영어로. It's too late to undo it now. 그렇죠. 이렇게 느낌 살려서 문장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멜로디가 살아나고 있고요. 리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세 번째 문장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회사에서. 뭐,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라는 느낌으로서. 뭔가 아주 능력쟁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능력 있는 분이. 일은 많지만 뭐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입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문장 읽어 볼게요. it's a lot of work. 자, 하나로 가져갈까요? a lot of. 이게 발음이 a lot of. 그렇죠. 한 번 더. a lot of. 한 번 더. a lot of. 그렇죠. 하나의 세트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죠. it's a lot of work. but I guess. 자, 여기도 하나의 세트가 돼야 됩니다. but I guess. 이게 아니라 but I guess. but I guess. but I guess. 약간 but I guess. but I guess. 이런 느낌이죠. but I guess. it's doable. 어디에 강세가 있었어요? 앞에 강세가 있었죠? 한 번 더. it's a lot of work. but I guess it's doable. 한 번 더. it's a lot of work. but I guess it's doable. 한 번 더. it's a lot of work. but I guess it's doable. 조금 더 빠르게. it's a lot of work. but I guess it's do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확실히 리듬감과 우리가 어디에서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의 곡 들으면서 과연 내 리스닝이 들리는지 체크업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곡입니다. Undue라는 곡인데요. 자, 특히 피아노 선율로 이 시작되는 인트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인데 자, 오늘의 키워드 Undue가 과연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듣고 오실게요. Undue 저는 세 번 딱 들렸는데 혹시 여러분 놓치시진 않으셨는지요? 자, 한 번 더 오늘의 곡 들으면서 확실하게 내가 세 번이 들리는지 이 Undue 단어를 조금 귀를 세우면서 들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곡 한 번 가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에 시작이 됐습니다. Undue my sad Undue what hurts so bad Undue my pain 자, 그러니까 나의 슬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들 나의 고통 그것을 모두 다 제 상태로 돌려놔라 이런 느낌이 있는 곡이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팝송을 통해서 나의 리스닝의 향상을 딱 이렇게 끌어올리시길 바랄게요. 자, Undue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이죠. 오늘의 마지막 코너를 통해서 우리 스피킹 훈련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Read Along 시간입니다. Read Along 시간인데요. 자, 그녀가 너무나도 이제 스트레스를 회사에서 받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아,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써 Extra work를 주는 상사에게 그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느낌 살려서 읽어볼게요. It's a lot of work but I guess it's doable. 한 번 더 It's a lot of work but I guess it's doable. 그렇죠. 자,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표현 또 만나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next time. and I'll see you next time. Thanks for watching. 아멘